오후 3.8.5. 한 번 더 먹었어요. 오늘은 고춧가루에 비해 드렸어요. 고춧가루는 안전하잖아요. 그래서 고춧가루는 4.8. 도룽에 부여서 부여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중 가리비 가리비 맛있어? 맛있어 와.. 태기 잘 타봤다 그래? 가자 와 사랑 없다 우리 이거 탈까 그래? 내가 갈까 그럼 이제 다음에 이거 탈까 네 8시 50분 가방이 진짜 작아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귀여워 귀여워 음 맛있다 아 아 아 아 아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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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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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초콜릿 테이스트 화이트 브레이트 테이스트 화이트 오케이 에 브레이트 커피 익스펜시브 1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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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버스 21폐소씩 해가지고 3명이거든요. 그래서 뭐로 구하실 거 하지? 뭐로 구하실 거 하지? 3,825원에. 보통 택시비 근데 그 정도 아닌가? 택시비가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.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필리핀이다. 오랜만이야. 오랜만이야. 고생하는 아빠. 고생하는 할부지. 고생하는 할부지. 수하십시오. 고생할까? 어떻게 CabinetBiods? 감사합니다. 어서오쌈시오 오늘이 100만 먹기 때문에 100? 또 눈탱이 맞는 느낌인데 그냥 거기로 합니다 마이트마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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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트마켓 땡땡스 더운데 고생하네 한 마Clintus 침대 두 갠데? 아까 세 개로 하지 않았어? 뷰가 최악이야 이거 귀신 나오겠어 귀신 나오겠어 이거 뭐야 내가 가리침대에서 밖에 류가 엉망진창임 울 수 있네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 절기지하자 가위바위보해서 지는 사람 절기지하자 가위바위보 5분만에 끝 아빠 아이씨 재산 도양 먹으러 갑시다 이런 교환이 가야죠? 360m 따로 음~~ 너무 귀엽다 처음에 400불렀다가 300불렀다가 200불렀다가 메타로 어렵다 어려워 힘들어 다 왔다 208나왔어요 아까 400불르셨는데 이 느낌이야 스킨 이거 하고 나 수박향 좋아하는데 이런거 이거 엄청 화화해 그거 하자 이렇게 파이버캐비추 파이버캐비추 todo 파이버 캐스터 비퍼밀 나이 마 publika Y 파이버캐비추라 파이버캐비추라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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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시니 처음이시니 팀은 1달러 팀은 1달러 팀은 2달러 팀은 5일 정도 손으로 만들어졌어요 진짜로 타고 싶은 염증 바로 힐 그리고 식당 크로 suelen 또 불이 필요 없죠. 디디디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